골프장 가장 많은 나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골프장 가장 많은 나라 다 펜 어떤 나라에 골프장이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중국 599개 9위 스웨덴 662개 8위 한국 798개 7위 프랑스 804개 6위 독일 1050개 5위 호주 1616개 4위 영국 2270개 3위 캐나다 2633개 2위 일본 3169개 1위 미국 16752개 전 세계에 약 38,081개의 골프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프코스는 골프 경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라운드로 보통 18홀로 구성이 되며 이에 필요한 면적은 약 9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골프코스의 약 4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아 수치입니다 오늘은 골프장이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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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